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아무도 알 수 없었다네 찬양하시면서 작정단일 절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다네 그 눈물의 의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는 알 수 없었다네 그 안에 담긴 사랑 우리에겐 눈물로 나타내셨네 눈물이 흘러내리네 주님의 눈에서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으시는 사람 우리를 향하신 끝없으신 사람 우리는 기억할게요 눈물이 흘러내리네 제자들의 눈에도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네 눈물의 의미 그 눈물의 사랑 우린 잊지 않을게요 마음의 새겨요 마음의 새겨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무도 알 수 없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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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는 알 수 없었다네 그 안에 담긴 사랑 우리에겐 눈물로 나타내셨네 눈물이 흘러내리네 주님의 눈에서 아무것도 엉망하지 않으시는 사람 우리를 향하신 그 없으신 사람 우리는 기억할게요 눈물이 흘러내리네 제자들의 눈에도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네 눈물의 의미 그 눈물의 사랑 우린 잊지 않을 눈물이 흘러내리네 눈물이 흘러내리네 주님의 눈에서 아무것도 엉망하지 않으시는 사람 우리를 향하신 그 없으신 사람 우리는 기억할게요 눈물이 흘러내리네 제자들의 눈에도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네 눈물의 의미 그 눈물의 사랑 우린 잊지 않을게요 마음의 새겨로 주의 사랑 함께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성결의 복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전세계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 성결의 복 아버지 사랑으로 전세계 펼치시네 영원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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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시키네 아버지 말씀과 공능으로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세계 들려주시는 풍된 소식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세계의 변신에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사랑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권능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권능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성결의 복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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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 끝이 없는 초창조에 우리의 마음 기쁨의 찬양 아버지 크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끝끝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끝끝인 사랑 사랑해요 감사해요 부끄리신 사랑 사랑해요 감사해요 끝끝인 사랑 아버지 우리의 사랑 우리 사랑하여 주신 찬양할 수밖에 없네 감사해 찬양 우리의 찬양 감사해 찬양 우리의 기쁨의 찬양 우리의 마음 기쁨의 찬양 아버지 크신 사랑 아버지 크신 사랑 아버지 크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끝끝인 사랑 사랑해요 감사해요 부끄리신 사랑 사랑해요 감사해요 부끄리신 사랑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여 주신 우리의 사랑하여 주신 찬양할 수밖에 없네 우리의 찬양 감사해 찬양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음 기쁨의 찬양 우리의 마음 기쁨의 찬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act ridin SU야 한 번 더 내 마음кив 내 만약에 holders 내 맘에 속아주라 널 만들어라 널 결국 내 마음 편하게 내 맘에 속아주라 널 ven 천국 향한 소망 천국 향한 소망 내 마음의 소망 전해요 내 마음의 소망 전해요 아버지 주신 천국 소망 전해요 천국의 소상처럼 천국의 소상처럼 아름다운 내 마음 예쁘게 만들어 올려드리고 싶어 천국의 소상처럼 아름다운 내 마음이 아름다운 내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싶어 내 마음 전해드려요 내 마음 가득히 있는 천국 향한 소망 천국 향한 소망 내 마음 전해드려요 내 마음의 소망 전해요 아버지 주신 천국 소망 전해요 아버지 주신 천국 소망 전해요 천국의 소상처럼 아름다운 내 마음이 예쁘게 만들어 올려드리고 싶어 천국의 소상처럼 천국의 소상처럼 천국의 소망 전해드려요 천국의 소상처럼 내 마음이 천국의 소상asia 천국의 소상처럼 천국 소망 전원해요 함께 우리의 고백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아버지 형상 아버지 형상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셨네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셨네 그들의 눈물 참음의 날들 우리는 변화되었네 사랑의 힘으로 우린 변화될 수 있어 한 번 더 우리의 변화 우리의 변화 아버지 형상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셨네 그분의 눈물 그분의 눈물 참음의 날들 우리는 변화되었네 사랑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어 우린 변화될 수 있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변화 아버지 형상 우리의 변화 아버지 형상 우리의 변화 우리의 변화 아버지 형상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릴 이끄셨네 우린 눈물 잡음의 날이니 우리는 변화되었니 사랑이니 우린 변화될 수 있었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끝인 사랑 보여주시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드리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온전해지는 온전해지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게 보여주시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끝인 사랑 보여주시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드리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온전해지는 온전해지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공 performance 한없는 사랑 내게 보여주심을 한없는 사랑 내게 보여주심을 한없는 사랑 내게 보여주심을 한없는 사랑 내게 보여주심을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작정 다니엘 철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며 그의 아들 우리 주의 예수의 구절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통정념 만하게 나시고 혼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가 저를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루를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고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벅대와 함담원을 달려가며 현등하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을 살아가면서 합하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 죄별로 사하시고 깨끗하고 정글한 심령이 되며 현등하신 아버지 앞에 오곤절한 저희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모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이고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라는 저희모드가 되어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 원하길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의 창글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현등하신 아버지 앞에 들여지는 저희모드가 되며 빛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저희모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 원하길 바라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 온수막이 물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사를 감사합니다 방역반단 도로처럼 온수막이 일곱교를 물리쳐 주옵수기 원하길 바라옵나이다 하늘을 물 놓으시고 아버지의 생활과통을 방해하는 거 하늘을 물 놓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게 방역반단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리며 달라고 또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모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 원하길 바라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그 사랑에 그 놀랍나이다 하늘 없는 끝없는 사랑에 놀랍나이다 아버지의 은혜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모드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 원하길 바라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물 놓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놓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배프로 주옵수기 원하며 천군천사 성례빌담으로 주민의 풀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여 주옵수서 은하사는 감사하며 우리 제 수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맘을 양대로 아래 끓이시고 복된 천군량을 달려가시게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겠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진기 빠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옵나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의 입술과 생각할 뜻을 아버지 온전하게 아름답게 나아가길 원하여 강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노도가 되기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를 쫓아않고 달려가길 안하며 아름다운 영국들이 되어서 더 충만하게 열림받게 원하옵나니 평생 하나와 사랑을 다하여 주옵시게 원하며 아버지 오늘도 한없는 끝없는 사랑의 감사가 제사로 올려드리하시고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며 은혜의 사랑에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옵시게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평강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아버지 축복하시게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게 주셔서 온전하게 한 다음으로 더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나라 복된 나라 아버지를 부리며 찬양하는 나라 영광도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게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얼마나 교육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얼마나 기도하고 충만하게 아버지 이 나라가 불같이 아버지가 달려갔는지요 아버지 이 나라 다시 한번 큰 나라로 도와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가게 하시게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하나님 보시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게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게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정치적인 안정으로 가슴받이기도 하시고 하늘만의 어수가 축복하시옵소서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 보여옵시옵소서 승리하고 또 순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게 원하옵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경제적인 안정적으로 가슴받이기도 하시고 사람의 양심이 회복되기도 할 수 없으시옵시게 원하며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게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전 세계가 긴간 날려 소문을 아버지 안으며 성과 잔악으로 가득 잘 날아가 아버지 안으며 고권마다 안정거리지 못하고 아버지 안으며 자기 육을 기여하며 자기 육을 구하여 전쟁을 이기고 문제를 삼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도와주시옵시게 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전 세계 다시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은하 사랑을 할까요 주옵시게 응원하며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과 은천 가운데 안단 열매가 되기도 하여 주옵시게 응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안으며 천국과 아름다움이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은하 사랑을 넘치고 넘쳐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게 응원하옵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을 수 없으시고 이 날이 안정으로 가시고 전 세계 다시 한번 옛날부터 일기가 아니고 노트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극적극적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참 여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제대로 안 예쁘고 쓰여주니까 또 다시 쓰고 싶어요 노트 또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하이티를 지우니까요 이 전체가 지저분해 준 거예요 지저분해서 너 지저분해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빗장을 잘라갖고 제가 거기다 붙였어요 근데요 무뚝 내게 감동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이티를 지워도 흔적이 남아요 이 노트를 갖다가 지워도 흔적이 남는데 예스 글트의 피는 흔적이 남지 않으세요 통해서 소유 뭔가 좀 얹어하시고 근데요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요 그리고 막 감동을 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막 지워지는데요 감정을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이 충만할 때는 무조건 좋았잖아요 무조건 감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충만이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하트를 쥔 것 같은데 또 드러난 나의 악을 보면 아 내 하트를 어찌할까 그러나 아버지는 2023년 잘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감당할 충만함으로 여러분 주의별로 깨끗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편해드릴 줄 믿습니다 내가 왔던 충만한 찬양들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놀러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시간에는 좀 누워서 잠을 자야 전흥 먹고 철회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잠이 안 온 거예요 제가 잠이 안 올 때는 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새벽에도 잠이 안 오면 깨워서 기도했고 저녁에도 잠이 안 오면 깨워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아무리 잘 늙어도 잠이 안 와요 찬양이 구절구절 막 떠올리면서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첫 상을 이뤄봤다 한 달 줄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가 주는 사랑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리라 마음을 가게 받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제가 너무 넓은 그거 넓은 그거 넓은 얼마나 큰 거 넓은 없는 그 사랑 넓은 넓은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고생자 예수님 제 주장의 존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으신 아버지 사랑 고통받아 사랑 영원 살리신 그 사랑 수많은 사람 짐을 사랑 어떻게 나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나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허집들이요 순종하자면 어쩐 나를 부르신 아버지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사랑 아무리 생각하기도 감사 뿐입니다 생각하여 알 수가 없는 그 사랑 알 수가 없는 그 사랑 내가 품을 받음에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갈 수 있는가 상가하면 너무나 너무나 눈물 흘러집니다 왜 흘린 눈물 흘러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내게 뿌리신 아버지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도 크고 넓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걷는 이 길이 오늘은 1번 우리 손님들 한꺼번에 내수를 돌았습니다 가슴 아파도 내 마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그 사랑 내 마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그 사랑 내 마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그 사랑 네 가능하았어요 우리 손님들 한꺼번에 맞고 모든 가을 근처에 처의 형 나의 한꺼번에 흘러 Latino 우리 손님들 한꺼번에 의하여 그 wipes 주님께 모든 것만 드리니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고 실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곳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일만 있다는 날짜레도 내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때로는 침치고 치는 날짜레도 더 숙려하고 또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결코 실사하지 않으십니다 반사를 주님께 내어받으십니다 내어받으십니다 차츰 차츰한 길은 거치고 흐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불려치고 하느님의 약을 흥향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불려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불려치고 감사합니다 맡겨주셔서 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도 봐 취업시키는 원하여 기도를 없나이다 내 아버지여 아무리 격고할 수 있는 나이더라도 아버지 곧 난 내가 돼야 되지 않겠나이까 그래 또다시 달리갑니다 내 가는 길은 십자가 길이오 춤의 길이 없나니 자살을 찾는 자가 되기에 없어서 안전히 기다리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심의 사랑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녀와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주소서 하늘씨 내가 돈을 내 죽었단다 사랑을 휘따라 사랑을 휘따라 말씀하시며 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하고 오십시오 주님의 사랑 사랑하고 오십시오 주님의 사랑하고 오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탈수하시고 나라 신단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로 그낸에 맺고 그 사람 믿고 잘해 봄 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내 그 온전한 감단자가 그에게 빠졌기에는 원하기를요 하이다 아멘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시니 주님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감사해서 두껍기 전에 달려간 주의 첫사랑 주님의 재림 삼오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한 때 내가 되게 없으소 지여 역사에 하지 없으소 태극한 감으로 온전함으로 내 맘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태워주옵소기는 원하구 니다 아버지에는 태워주옵소서 반절히 기다리는 마음 내가 기운을 당하겠단 날짜라도 십자에게 달린 주님의 그 수의 근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견목자를 통과하여 자선한 기쁨을 하십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타쇄고 오기를 원하기를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를 영원한 것이 있나이다 그 영원한 것은 전하를 탈락한다 이 모습 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를 열며 영원론한 것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를 영원하며 아버지 한명 깨끗하고 정결한 내가 되며 널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를 영원한 것이 주님의 내가 내게 오셔서 얼마나 그렇게 갑자기 내가 달려간 듯이 그 첫사랑을 내가 데려오기를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이제는 내 왼쪽을 깨뜨려 버리고 진리 안에서 온 자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최필으로 나의 책을 아버지의 지워주신 아버지 아무리 하이뜨를 친다 일주일에도 깨끗이 할 수가 없으나 최필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은혜의 벚꽃이 없으시고 하나 없는 끊어온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편하점을 이루기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네. 모든 것이 은혜였네. 여러분을 참아주고 기도해 주신 아버지는 얼마나 큰 말도 올라갈수록 우리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대단한 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영적 상수가 되어나가겠나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태어난 걸 다 벗어버리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걸 10월 3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재를 만났습니다. 예수께들을 밝게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척부의 인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라고 말씀했나이다. 죄를 벗으라고 말씀했나이다. 육신의 인간을 깨뜨라고 말씀했나이다. 아무리 아버지는 내가 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는 뭐라 건강한 나일지라도 그 죄의 벌이 나를 씻겨줘야 되는데 죄의 벌을 씻겨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면 설가처럼 설거대로 아버지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당신의 말씀대로 나의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날마는 날마 나가야 될 텐데 육신의 생각에 있었나이다. 생각에 있었나이다. 감정에 있었나이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제 틀을 놓은 자지 못했나이다. 죄보를 사시고 온 자란 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며 차절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발걸음에 또 앞날 뛰어서 갈 수가 있겠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였나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마음을 더 깊게 생각하며 자산의 충만함을 찾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기를 없나이다. 2023년 뜨겁김새가 달랐다는 날짜라도 내 마음에는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나는 얼마나 성결하게 달려갔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님의 하이트로 짓는 내 마음까지 지은다 진단 날짜라도 예수 그대의 피로 말미암을 지지 않냐 하면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나이다. 아버지 육신의 흔적이 남아있고 본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나이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형사 앞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좌지 없으기는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의아들을 깨뜨버리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내 골탄도 깨뜨버리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취미의 손과 잔의 무싱을 끼워쳐서 영광만 돌려드는 한단 내가 되며 백건대달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혼 또는 함께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좌지 없으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깊은 단계에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길을 한 달 전에도 종국을 씻고 추추하는 것이었나이다. 그럼 우리 아버지의 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고 종국만 아닙니다. 선한데 그 선이 진리안의 선해야 되는데 진리안의 선이 아니라 육정한 선이란다며 더 이상과 발전이 없는 걸 겨우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나를 깨뜨리고 진리안의 선과 사랑의 무싱을 겨우쳐서 그가 달려간 나의 모습 되며 별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암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리가 있게 손이 있게 달려왔던 나의 모든 순간들 아버지 목적에 계시기에 탱임에 계시기에 달렸던 모든 순간들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 본성 속에 나를 깨우쳐 보게 하시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지만 답답했던 순간들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저 사람은 저건 안 되는데 하는 판단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운전하지 못하므로 더 깊은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운전하지 못하므로 더 운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보다 깨우쳐 깨닫는 것마다 빛깡이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고 온전함으로 말 미야마 영광들은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를 발견하게 하시기 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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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여 영적인 성을 목격한 것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내가 채워나가게 하시고 지리로 태어나와서 아버지 나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므로 영광들은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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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여 성령의 유지에 온전한 죄를 바라보고 달리건나니 하나님을 끊으면 사랑으로 발견한 것마다 능력이 없으시기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하여 오늘 일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혜가 달려갔던 모든 것들 아버지가 승리하고 달려갔던 날씨라도 내 하늘로부터는 기쁨이 없었던 내 모습 무엇인가를 끼워쳐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기쁨과 충만함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거룩한 자라므로 더 깨끗하고 청결함을 나아가게 하시기 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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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여 내게 주시기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하여 사랑할까 하며 다내가는 매우의 순간마다 내게 원해 주셨나이다 은혜로 덮어가라 내 아버지 원하는 내 모습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가 덮어서 내 자산이 발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래 감사해지 않지만 마음 충심해지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때는 연단을 받을 때 있고 월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속에 할로우뚜의 기쁨과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이 할래하는 것이 무엇이니까를 아버님한테 겹쳐보면서 진정한 아버지와 우리를 통하여 할래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껴참에 기다려서 영원토랑 함께한 치매의 사랑으로 황당하게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영원토랑 함께합니다 할로우뚜의 감사합니다 이것 좋다면 달려갔습니다 저것이 기쁘다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기쁘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름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도 할로우뚜 기쁨이 오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나이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내가 충만하게 달려가는 것이 좋은 데가 달려갔지만 정작 아버지는 성가사는 무엇인가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도와주었으니 영원토랑 함께합니다 내가 자기를 맡았으니까 삶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는 성가 아버지의 진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키워지으며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키워지으며 도와주었으니 영원토랑 함께합니다 무엇의 선지자가 영원토랑 또 사랑했다는 날짜라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명다여 달려가고 영원토랑 함께 나갔으며 아브라함도 함께 순양하고 또 순양하였지만 신의 생각했을 때에는 공감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원하는 성과 사랑을 온 자는 내가 되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진료는 영점 기쁨은 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임하는 것이 없나니 그 사랑이 내게 말여서 오 아버님 내가 충성한 봉사와 열심히 달려간다 한 달짜라도 어찌하여 혼자 있을 때 허전하고 쓸쓸할까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할텐데 왜 그럴까요 진정한 아버지의 원하는 내 마음에 아버지의 원하는 성과 사랑을 채워지 못하는 것이 없나니 아버지의 바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자를 도와여서 역기의 말씀을 통하여 내 깊이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말하고 싶다 말하지 않는 마음들 내가 갖고 싶다 갖지 않는 모든 것들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라면 기는 것입니다 즐거운 무신가를 깨우쳐서 아버지 우리 당장 왜 급히 영어로 들어갔을까요 어 그런 운영을 들어갔을까요 하라는 걸 했고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안 했고 아버지의 지켜는 걸 지켜서 생겼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어머나 기뻐하여 아버지의 기원 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지사감사자들 말씀하시는 일꾼된 자격 아버지의 목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세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버지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달려가야만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한 마음으로 하여서 성과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때 아버지 내 마음이 진정으로 성대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내 기쁜 것이 있는가를 돌려보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 사랑으로도 내 마음을 채우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 기도를 용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을 지지옵소기 원하 기도를 용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사카 맘이 깨울에 사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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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옵소기 원하는 빛과 사랑이 넘쳐서 영광들은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 기도를 용나이다 몸에 손이 있나이다 아버지 응답할 수 없기 원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영광들이 되며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아름다운 영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 기도를 용나이다 우리 몸속의 혈기들 우리 몸속의 미음들 우리 몸속의 풀병들 운망들 곁들여 보이게 하시기 원하 기도를 용나이다 내 안에는 아버지 응답들이 아버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눌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벌이 가야 저 없기 원하 기도를 용나이다 여부의 친구들 같이 아버지는 서로 변화하고 서로 나버드며 아버지는 또 욕과 같이 내가 제일 말씀을 했다가도 아버지는 또 피지를 말로 하면서도 내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 털어보게 하시기 원하 기도를 용나이다 감사의 재산을 지내면서도 아버지는 불편하고 운망하며 또 있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나 더럽게 하시기 원하 기도를 용나이다 판단하지 말라 청진하지 말라고 말씀했나이다 아버지가 숨거리지 말라고 말씀했나이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기도를 강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친정으로 통해저보게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 안없는 은혜 사랑으로 흥 흥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 기도를 용나이다 아버지 오랜 성을 아버지님의 기도한 거 달렸다는 날 지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대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 넘어있습니다 40년동안 아버지의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40년동안 믿음 생활을 했나이다 아버지님의 말씀에 달라고 또 달라고 돌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내지 않고 온전히 순정에 나갔다며 모세에게 약속한 나와분에 책백한 가난을 철석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요소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순정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서 한만만 뒤떼어서 달라고 또 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신의 믿음으로 간다고 달려간다는 날 지래도 아버지께서 원하기바하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의 사이에 속에 육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현실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님요 참으로 이건 안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버님 안되겠어요 하고 아버님 어떤 것을 대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마음이 있지 않는가 더럽게 하시기는 워낙 기돌렸나이다 아버지 아름다운 세 사람일 수 있는 아버지이신 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남다른 세 사람일 수 있는 저희들을 대기 위해서 역사하셨나이다 이처럼 나보다 성교로 복음을 듣고 성교로 복음으로 그처럼 달려왔나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믿음이 있어 영적 장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영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가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성교로 복음을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약속에 첫번째는 엎두고도 열매를 못지 못했습니다 강하로 돌아가서 40년이 있으나 유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지 바로 육적 믿음과 영적 믿음의 차이점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우사 가리같은 엄려 천장하신 아버지님의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바라보려고 믿음으로 바라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나는 목자님의 말씀을 드리며 영적 믿음을 가지라고 영적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믿음은 그 아버지님의 믿음을 믿는 아버지님의 나름을 믿는 아버지님의 진실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아버지님의 인물질을 믿고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품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죄의 천장하신 아버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때 담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에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의 믿음과 영적의 믿음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의 믿음을 갖게 해서는 아버지님의 육적의 믿음을 벗어버려야 되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 아버지 풀병에 있는 나이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판단과 정적이 있었고 승관이 있었 나이다 육신의 생각에 있었 나이다 아버지님의 죽음 앞에도 당당하게 나갈 텐데 죽음 앞에서 무숙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른부로 말미암아 육순의 아버지님의 속성은 온숨하게 송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님의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음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헬스를 힘들고 낭망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는데 항상 빼하지 못했습니다 세지 말고 세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님의 나의 의아태를 만든 근본의 나의 의아태를 다른 돈으로 만든 내가 아버지님의 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오서는 아버지님의 아멘이라고 순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이면 아멘이라고 순정함이 있어서 내 아멘의 역사를 예처럼 참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시게 너무나 기도하렴 나이다 왜 야곱이 아버지님의 그 연달을 받아 했으니까 욕심이 있고 사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서 사신논 동안 연달을 통과해 편하되어서 야곱이는 이름을 버리고 있으라는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열도 주바라고 하시고 축구하셨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모두 영적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 기도하렴 나이다 우리 앞에는 어떤 큰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막막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지함으로 내 생각을 나와달며 통하지 않으며 아버지님의 다시 아버지님의 다윗과 일라와 같이 영적 믿음의 장수들을 나오게 하시게 원하여 기도하렴 나이다 하느님께서 원하여 기뻐하는 아버지님의 영대를 되게 하시고 과거 담담으로 아버지님의 신당상을 하느님의 영적인 삶에서 아버지님의 영적인 삶에서 오제 승리만 할 수 있는 정사군세오 이 어둠의 세상에 지간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온수막이 퇴장을 강한 인과 담담핀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는 성계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적인 죄가 없는 힘을 말미암아 어둠의 죄악을 벌어버림으로 날마다 성계를 이루며 나아갈 때 온수막이는 틀어하지 않고 온수막이를 틀어하지 않고 담당이 맞서 승리할 수가 있나이다 혹자는 사람으로 죄로 어떻게 다 버릴 수 없고 아버지의 성계를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성계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고루카라 너희 하나님은 고루카미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항상 온 자하믄 바바댐 내 온 자하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순정하여 성계를 나가며 호루카곤자란 저의 무대가 되며 인간적인 목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고 담는 거룩한 자녀를 내겠습니다 그놈으로 아버지원을 기뻐하는 거룩한 저의 무대가 되어서 성략을 또 성략할 수 있도록 제가 믿음으로 한단 열람을 해쳐 한답게 이루어지는 저의 무대가 되기도 저의 무대가 되기도 저의 무대가 되기도 예수 그때로 말미야마 우리는 아버지의 최선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놈으로 예수 그때로 말미야마 깨끗하고 정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대로 아버님 우리가 성찬을 아버님 내고 띄웠습니다 예수 그때로 피가 예수 그때로 살이 우리 마음이 아버지이며 온자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제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고 아버님 온수막이 주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 자꾸 살지 말고 날마다 또 속한 저희들 아버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무나 기도를 넘나다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방안 이런지 않은 방안 요소가 있는 것을 만든가는 온수막의 이름을 의심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들보다 세상의 풍절을 또다 살아가도록 묵어갑니다 이런 온수막의 사단을 방해를 물으시려면 아버님의 세상에 사는 마음을 버리고 성결나가에 매진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을 추가하지 못하고 아버지 못하게 새해 말 안에 갖다 주지 못하게 날마다 아버지 워낙 기뻐하며 아버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다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범죄지 않냐 한 줄을 우리가 하노니 하나님께로 난자가 죄를 지키믄 악한 자가 만질도 못하고 말씀했나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성결의 자원에 날마다 약한 자가 만질 수도 없고 온수막이가 그를 성사할 수가 없나이다 빛으로 없냐 성결의 빛으로 돌아 떠날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사람만큼 더 놀라운 권세를 입고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주시는 온수막이라고 받는다는 능이 재배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만사 평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나름다운 정의들에 이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평등하고 평등한 놀라운 축복을 입을 수 있도록 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직관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을 이루기만 하며 온수막의 사태를 평하지 못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하심을 살고 평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견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담담을 하니 무엇이든 권한 것마다 응답받을 수가 있나이다 나보다 유리관 앞에 담담을 이해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어떤 특별한 제의담을 쌓은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서를 하는데 예전한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인 담담이 없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나이다 믿음의 필량이 되어서 마음의 할래가 너무 새끼 더디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진앙 때는 믿음의 적을 때에도 열심히만 내고 겨자한다며 이왕 없는 육체를 버리고 나아가며 이것만으로 성령 충만을 위치고 담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믿음의 필량이 커지면 그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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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의 속성을 결단을 물러뜨리고 구습을 따라 행하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신 나의 노력을 갖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일을 다하는 것으로 이런 뇌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의 전당하신 아버지의 사랑만 하신 아버지 재생을 잃고 죄를 버리고 핍박을 감수함으로 이기며 아버님의 성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 어른 중에도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과 축구를 받을 수 있는 인과 믿음으로 승리한 능력과 건강한 일과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맡은 곳에 열매에 맺는 저희들을 대기 위해서 불가치기도 하시옵니다 대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과 내가 사랑으로 암답게 열매에 맺게 하시옵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산단 열매가 저렁젠 맺게 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백포 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을 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을 낳으시고 통일을 잡으게 열매가며 내 잘못을 무싱하게 기어치게 하소서 열심히 죄를 벌인다일지라도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깊은 곳에 살지 못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는다일지라도 내 맘에 깊이 살고 있는 내 의외를 들을 깨뜨리지 못했나이다 아버지 그름으로 핫대로 지고 핫대로 지은다일지라도 도대하시 아버지의 운전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영광 영광으로 내가 되기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도 하추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내게 신은 내가 쫓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의는 사랑을 쏟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찬성을 돌려오며 우리 제 수술 때의 이름을 얻게 하옵나이다 여러분 저기는 성결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결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끼워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깊이 깊이 박혀 있었으면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의 질명이라고 끼워쳐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가늠이 있다든가 내 안에 어떻게 판단적이 있는 것이 있느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다고 해서 너 나가 나가 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세월 속에 그 교만이 그 본성 속에 의아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임에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속해서 일과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올해 마지막 때 이제 12월 달 이 마지막이 작정차렬 때 꼭 이 기도 제목을 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뤘을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날짜라도 온전히 같이 기도하셨을 것이고 주머니에 기도했을 것이고 별대기에서 눈물 콧물 흐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찬양하면서 능력 주시고 변화되어서 가장 멋있는 내 삶에 우리가 성렬을 갖춘 날 때 너무 행복할 것 같이 우리 아버지의 23년을 끝나면서 와 내게 이것이 바로 성교의 아름다움이구나 이것이 멋있게 달려가는 축복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주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불교였던 성령 내가 내려가서 기도를 해준다 해도 내가 기도 중에 계속해서 하세요 불길같은 성령령 강구가 난 우리길 지금 강림하셔서 지금 강림하셔서 영원히 걸어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영원히 걸어줍소서 충만하게 주소서 모두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위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이마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내게 불러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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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허락하신 성령을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이마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불러 불러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역사함으로 불같은 성령이여 역사함으로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네 아버지의 첫사도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힘은 몰랐지만 뜨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평가를 돌릴까 어떻게 하면 충만할까 모두에게 전할 수 있네 더 나 그 뜨금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care 받을 수 있는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주의 그 신 권능을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아버지 아버지여 성교 역사를 주소서 탈락도 지어주소서 능력 주소서 넘덕이 느끼게 하소서 천국서만 가득히 천국서만 가득하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주의 그 신 권능을 모두 외치자 주의 그 신 권능을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오순절의 공간이 성령께서 아멘! 유전한 coming их 사랑을 우리에게 내기조사 신의 약속 믿는 자 신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평화 받으리라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향기 복음 전에는 숙여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이 마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진단한 성령의 피도로 그 풍성 일어났으니 다시 한번 불사를 주소서 다시금 구워주소서 다시금 구워주소서 다시금 구워주소서 마음을 꼭꼭 맞아 불이 막이로 납니다 성령의 불사랑을 막이로 납니다 성령의 불사랑을 막이로 납니다 성령의 불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나를 부탁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주여 우리 시타매 성령의 불사를 지고 기도하시고 아버지님여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지여! 지여! 이 시간에 성령의 불사를 마이로 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지여! 이 시간에 신앙이 마귀하여서 하나님을 제가 죽배나면 마음껏을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호도를 한 사랑으로 영광을 영광을 돌긴 원하여 기도하며 열을 급하고 감사함으로 다르게 하겠슴바 대게도 하시고 한검 내 끝없는 사랑으로 아무도 역강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항상 빛불어 접수기 원하며 신용! 그리킬 다이악과 축복을 다하겠슴바 그가 되어서 역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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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이가라마이 켄다라마 흘리겄던 성령이 기마기하소서 윤형을 마귀하여 누나 기도하며 함께하여 접수기 원하여 기도하며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한대로 더 깨우시게 되어서 귓반낭이 없던 세계란 마음껏 조금 나오고 싶다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세상에 충만을 기하소서 성령 충만을 마일째다 성령을 빌려보러 충만을 일째다 더욱을 걷지게 다군갈 때마다 눈길이 막으러 충만을 미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기하소 광어 담대하므로 저 모든 사람을 감당하며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꿈받았고 어떻게 아버지 꿈받았고 어떻게 아버지 성령을 따라오며 더 충만을 달리가며 나의 사랑에 충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다시 한번 첫상에 충만을 기하시고 흙과 등에도 내 욕심의 적에 끝에 를 빌고 영광을 달봄 내 맘을 가득 채워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불러불러 충만을 받으시기 원하여 성령을 불러불러 충만을 받으며 너의 마음이 충만을 마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의 능력을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 마음의 소명도 받을 거야 하시고 더 기쁨 당일 날아가 달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대로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다 기호주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다 아무데 미녀 더 기쁨도 충만을 달려왔으니 내가 되기도 하시는 능력과 능력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인내 위시기 원하여 나를 밝혀내며 기도를 낼 것마다 나를 더욱 능력되어서 혼자로 물다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다 성령 충만을 받으리자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리자이다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고 난 내가 더 머리부터 머리 강화를 받으리자이다 강화를 받으며 더욱 충만한 자가 되고 채는 자가 더욱 선한 자가 되기도 성령을 키우는 자가 되기도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다 주역시가 머리부터 벌까리 강화의 마리까지 하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다 성령 불로 등불 빽니다 불로 등불으로 등불 어둠 힘쩍아 물러갈 자이다 저쪽으로 물러갈 자이다 더욱 내 마음이 깊고 충만하게 하시고 인간을 충만하여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뻐와 감사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며 내 모습 내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정말하고 성령을 충만하며 이껀들 가소서 아버지의 자산에 충만한 인마 기록을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무것도 없나 하지 않고 더운 믿음으로 해군감은 달려가실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모든 연예가 만약 막혀진 자가 떨어지고 더운 자람을 당하시길 원하여 기도하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을 충만해 보내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제 이름으로 최선하로 내 맘을 적어 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길 원하여 기도하옵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준 주민의 자람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기뻐하여 감사합니다 달간 내 모습을 수 있도록 더 주어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순간 순간 찾아오는 어둠저문을 주어주시기 하늘문을 놓치고 적고 주시고 내 빛불을 지어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 눈을 주시고 적받은 게 감사합니다 모든 걸 잘하고 싶습니다 눈리오 최선을 더 주어주며 명체를 지고 은혜 빛불을 지어주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불러 불러 성령을 불러 최아 명체를 감가 은혜 상을 다하숨가가 되기도 하시고 기억제 그다는 것마다 능력받아 앞날자가 되기도 하 지옥수게나오나 기도하옵나다 믿고 순정하는 곳에 너를 믿게 하시고 보다니 사랑하므로 말 미야마 대용하는 척하라에 달려가는 나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지옥수게나오나 기도하옵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지옥수게나오나 기도하옵나다 감당과 충분한 말에 가시고 은혜 잘하셨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영점이동 오 드라미는 뭘까 지옥수게나오나 하며 더 깜짝이 달려는 나이 모습이 되며 여름내 그 사랑을 하소 첫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충만 보였나이다 그 사랑을 충만케 하슴다 아들기도 하 지옥수게나오나 하며 거주운자가 되되 이들만의 승리한 자가 되기도 하시 영감을 드릴 수 있냐 그 인자가 될 수 있도록 다 지옥수게나오나 하며 영점의 강호담대한 자가 되며 풍력은 또 승리한 자가 되고 빛과 사랑에 충만케 하소 풍력은 충만을 받으리자 하다 풍력은 충만을 받으리자 하다 아버지 내 목적이 곧내고 손속에 있는 이다 마음이 쏟는 다 박혀왔습니다 아들기도 하시고 상관사는 거로 어떤 것이든 한자로 선하게 선거라 어떤 것이든 한자로 또 목적이 선거라 선거라 어떤 것이든 한자로 목적이 잡았지 고통당한 누구 때문인가 선거라 힘이 잡아당기는 누구 때문에 선거라 내 마음의 더욱 큰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하소 무거운 짐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실지 없는 내 아버지에 다 맞게 들고 성령을 불러보려고 충만을 불러 나아갈 수 있다라 대하자 하소 성령 충만을 받아들일지 하자 충격에 감나가 충만을 받아들일지 하자 낭냐가 제게임하게 하시고 더욱 뜨거운 자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고 아버지의 기도할 때마다 낭냐가 제게임을 다해 저수기는 안압나이다 기뻐하금 사물에 달려간 나이 못되며 낭냐가 제게임을 다해 낭냐가 제게임을 낭냐가 성기 아름다운을 선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표정은 저게 달려간 수 있는 간자가 되기도 하 저수기는 안압 변없는 사랑으로 언저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수기는 안압나이다 천교를 달려갈 때마다 민영되고 소망해주시고 은혜 끊고 저수기 성령 충만을 받아들일지 하다 더욱 내 불러불러 충만을 받아들일지 하다 나를 결제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이곳 승리한 자가 되기도 하 저수기는 믿고 승리하므로 아버지의 영원 이편치 아버지의 영원 이편치 아버지의 영원 이편의 영원 이편의 영원 이편의 영원 성령을 돌려보며 나간 자가 되기도 하 저수기는 안압 내 맘에 산의 맘으로 내 맘에 산의 맘으로 체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철저하게 날 수 있는 내 모습 되기도 하 저수기는 안압 승리할 수 있도록 더하자 저수기는 안압나이다 은혜가 충만하고 상령 충만함으로 더욱 깊어져고 나간 자가 되기도 하 저수기는 안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기도의 능력지 없어서 우리 같은 기도가 되고 충만한 기도가 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이 되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더하자 저수기는 안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성령의 불러불러 충만을 받아들일지 하다 성령 충만을 받아들일지 하다 능력과 체감하며 벗겨진 사랑과 충만함으로 나간 자가 되기도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 내가 아버지 곧으로 간니란 마음 기쁘소에서 넘치는 기쁨과 충만함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지여 지여 은혜 능력이 막이는 원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변화되어 성령되며 은혜가 더 축복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더 좋은 점을 다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고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은혜가 이메일에 있는 마음 아버지의 은혜를 막이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벌가시기 바라고 말씀했나이다 오늘도 벌가시기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맘에 내 응원들 관계기쯤 덜하고 정말 잘 담불리쳐주시기 원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성령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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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러 관계기쯤 다분을 저지 없애고 성령의 감당한 충만함으로 달려간 성함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아멘 누가 심리수를 하면 참지 못하고 짜증내고 험더가 같이 합나 그들과 판단하는 모든 묘식이 있죠 불평음만 서른 마음번에 떠오르는 것들 다 벗겨야 도와주시기 원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날마다 성령을 체마하며 성경을 해가 달려가며 믿음을 다가 나가며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불가생겨던 능력으로 가야 도와주시기 원압 기도를 안압나이다 아멘 아멘 알렐루야 주여 이스마 이거라 바이켄데라 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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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줌들 아버지 설거처럼 다 물리쳐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곧구마다 물리쳐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은혜와 신가 사랑하시옵소서 충만 충만하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신음으로 신음으로 승리하는 최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지마여 영광 들리면서 은혜와 신가 사랑하여 성대게 다닐가시옵소서 최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아멘 오 알렐루야 아멘 오 알렐루야 오 알렐루야 오 알렐루야 스마이 가라마이 견자로만 불러붙지하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상대에 불러붙지하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저희 바감사함으로 하려고 또 달간 제의 모두가 되며 빛지마여 나에게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감동한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광 돌리기 하신다 대기도 하시고 제의 모두 승리하여 안답게 드리는 적의 구족 때문에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아멘 오 알렐루야 이 가라마이 견자로만 오 이스마 이 가라마이 견자로만 불러붙지하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불러붙지하 아버지 내가 정말 그냥 정말 정말 대기도 하시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아멘 아멘 알렐루야 오 알렐루야 니세카 가르가로 니세일라로 오 마이 가라마이 견자로만 이스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라마이 견자로만 이스마 이 가라마이 견자로만 지여 지여 불새를 시옵소기 너나 불로 태워지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기도 능력으로 갈 수 없어서 짜증을 불평으로 운망을 태워지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터로그 중간으로 일곱 귀를 무리쳐지옵소기 성과 사랑에 충만 충만하여서 영광 영광 돌려드리게 조금 더 부족하며 앞돌아 두시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서 기뻐와 감사함으로 달려가 또 달려가므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지옵소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아멘 오 마 아멘 하루 받아바라 기름인 도둔 세일라라라라라라라랏 나릴라라라라라 가미 가라바라 기름인 도둔 노로롤레 세카라바라바라 기름인 도둔 기름인 도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감비를 부포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성대의 나 사랑에 충만합니다 조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자 아멘 알렐루 아멘 알렐루 아멘 알렐루 아멘 아멘 아들 로라 나를 고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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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리 자기만 잔다 일지라도 나의 주민 날려있을 때가 다르 돌아가셨나이다 그러므로 진심의 사랑으로 강약스며 영광을 들을 수 있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을 들지 없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 한로옵던 날 사랑으로 한로옵던 내리는 감동이 충만하므로 나네 가득가득 채워주기 하슴바드 기도하시고 축배문을 한담으로 열어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멘 아멘 알렐루 오지요 대세가 말까 가리카롤네셀라 가르바르바이키르빈도르 셀라 아르랄랄라 오 알렐루 스마일 가르바이킨데라 마이오스마 아버지 2023년 은하여 감당하도 은하여 축복이 되어서 영광 영광 돌리며 그는 남는 사랑으로 만큼 만큼 부시가 또 부시 없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 할렐루 클레모니카님께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러 축복하러 역사에 주 없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 나름나한 사랑으로 협조 주 없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의 슬플레임으로 기도를 넘나이다 하늘물이 열리네 찬양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성기의 학습대로 우리 질문 오십니다 일정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네 주님의 기쁨 다 말할 수 없네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맘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맘으로 사랑은 너무너무 좋았어 당의자님은 천골 얘기할 때마다 그 당의 얼굴에 하나가 빛난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 영광으로 이제 내 앞에 영광이 펼쳐져 있네 보고싶던 주님 내 눈 앞에 그 찬란한 빛 말할 수 없네 찬란한 빛 말할 수 없네 마음으로 그렸던 아버지의 사랑 내 안에 가득 피메해 내 안에 가득 피메해 그 품에 안긴 나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주시게 해서 생물을 다한 당의자님 이 기쁨의 이 순간 이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 감사의 순간 그 품에 안긴 내 모습을 그 품에 안긴 내 모습을 그 품에 안길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 기다렸던 주님 기다렸던 주님 이제 내 앞에 영광으로 이제 내 앞에 영광이 펼쳐져 있네 펼쳐 허얀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저 천국 향할 때 저 천국 향할 때 저 천국 향해 저 천국 향해 내게 슬프시 참 감사합니 참 감사합니 감사합니 너무나 큰 물결이 나도 당의자님은 이 만민원을 당당하게 헤쳐나오셨습니다.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절대 아버지를 믿기까지 죽음을 흔들리며 심한 비로는 세상에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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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나 피자고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된 심 내 걱정된 심 내 걱정이 태산 같고 걱정이 태산 같다는 날이더라도 그새 매일지 않냐고 달리고 또 달려간 당기다는 모습은 우리를 새삼이 인지하는 내 교회 머리가 되셨고 어느 영원을 곧 밝게 합소서 밝게 합소서 이 세상 보랄까 모든 것이 없네 뜻나 내 입나이다 상점을 통하여 영광 영광 받으셔서 주 뜻을 복받고 주 뜻을 복받고 내 몸이 그지 없을 때 내 몸이 그지 없을 때 내 몸이 그지 없을 때 주여 사랑 목자님으로서 기도합니다 성경의 군대의 신의 죄를 따라서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는 아버지 편화되지 못했던 절들이 이제는 편화되기를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그렇게 아버지 10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셨나이다 편화되라고 편화되라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편화되기 위해서 일처럼 간절히 아버지하는 목자의 눈물을 복자님의 혼신을 목자님의 희생을 데려주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편화되기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편화되어서 생명과 능력으로 온전히 달려가기로 원하옵나니 아버지가 하나같은 아버지의 축복을 위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같이 나음으로 복자를 소중히 엮이며 복자의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달리기 합당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새해의 삶을 향해 달려가며 복자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찌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달려가고 나하고 있사오니 복자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원하옵나 기뻐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오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이다 거처럼 외치는 말씀하셨나이다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편화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들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새해의 축복의 말씀들을 아버지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복자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원하옵나 기뻐하는 것 아버지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새해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모두가 되겠는 날마다 그들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옵나니 힘주시고 능력을 쉬어서 성냐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이다 성결하름 다음에 달려가며 빛을 향해 달려가며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모든 영혼들이 되며 복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자님의 말씀을 물러버리지 않냐 하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원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이다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처럼 외치며 또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아름답게 아름답게 천군내에 달려가자고 아름다운 영혼의 온원한 천군내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당장의 말씀을 생각해보기는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이다 아버지가 원하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원하며 진정으로 아버지 원하는 성군내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이다 아버지 말세에 기록한 때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며 변해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원하는 기뻐하는 영혼들을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아버지의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우리 마음을 다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는 영혼들을 미워하는 것이 산이라고 말씀했는데 현목자의 말씀 속에 산할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일상을 볼 때 가능한 마음이 음력이 잃지 않는가 돌려보기에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고 접수기는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가능한 마음이라 말씀하시오니 복자의 말씀을 당태로 지지 않냐 하며 우리 마음이 새겨서 통해할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편하되어 암단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이다 그렇게 축복받으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쳐라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욕심과 사심과 탐심이 숨으려 말미암아 온전히 좀 못했나이다 아버지의 계목자의 말씀을 소홀했습니다 아버지의 친정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더 아주 없으니 원하옵나 기도를 엮나이다 아버지의 항상 기빠라 말씀했나이다 아버지의 사도바울은 잔인 고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님여 큰여 아버지가 원하는 기뻐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나이다 항상 기뻐하라며 주님이 다시 후원 날을 기다리며 우리 아버지가 마음 나은 아름다운 걸 청구를 허락하셔서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그 길을 원하옵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나이다 경제의 여름 때문에 별미조건 능력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는 날짜라도 가족이 건강하지 않는 날짜라도 백반 야락은 육적인 조건을 안이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지 못한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목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때를 첫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살았는지요 청구를 갈 수 있다는 것 저녁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소망을 주는 그 사랑으로 기쁘고 즐겁게 달려갔습니다 명문의 영웅들도 목자님 말씀을 겨쳐서 기쁘고 즐거운 너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활렘과 월등과 피폐가 온단 달짜라도 저를 믿기까지 기뻐하고 즐거운 나이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님여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목자님 말씀을 통하여 변해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기여 목자님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며 우리 마음의 신비의 세계국의 하슴바 대교 도와주옵수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지 말라고 말씀했나이다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로구청은 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새삼의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라고 말씀했나이다 당장님의 나부대는 며칠을 가져던 밤에도 캄캄 밤이랄짜라도 태산을 몽고에 간단달짜라도 오직 찬양함으로 그 일을 갖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속에도 가난 속에도 아버님의 많은 핍박 속에도 물질의 음성에도 아우대비의 기도와 강구 살려갔던 모든 목자의 기도와 강구가 오늘의 마음의 길을 이르며 성결의 복음으로 역사하셨나이다 아버님의 날마다 날마다 깊은 연결을 들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 앞에 틀었던 모든 시간이 오늘의 귀한 말씀들을 대었고 은혜가 대었고 능력이 대었나이다 산을 목자 멸종의 신의 원약의 말씀이 한척, 한척, 한척 다 이룰일주의 믿고 또한 감사를 드레나이다 이제는 당장님 공개와 필프로가 되기도 와 접수기 능원하옵기들 염나다 그라이어 영광의 부활로 성명의 부활로 아름답게 나오게 하숨다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옵소서 아버님의 당장님의 아니겠는 그 이 시간에도 놀라운 기사표적을 향한으로 선성을 통하여 그같이 역사하시며 무한담보를 통하여 아버님의 각가지 아버님의 기사표적을 통하여 무지개를 통하여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님의 나타내보셨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함께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역사하셨나이다 목자님의 목자님을 통하여 개같이 텀난 모든 섭리가 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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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척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기도를 넘나이다 불같은 세면되어 있다는 날지라도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고 달려갔던 당장님을 통하여 명민의 역사로 마지막 대회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며 되기도 하시고 불같은 놀라운 긍정안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님의 어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다는 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달려가므로 말미야마 오늘의 마민의 역사가 창대하게 아름답게 영광을 들게 하시고 원단 열매로 온전열매로 들어가셨나이다 당장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당장님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섭리가 응답게 내로 충만함으로 다하여 접수기는 원하며 마음껏 섭리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며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접수기는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들여하지 말라 나야 너와 함께하느라 내가 너의 하느님의 말씀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나 처음까지 달려왔던 모든 삶 51년간의 모든 삶은 영광의 축복의 응답이었나이다 대로는 아버지의 어름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달일지라도 그 다음에는 축복과 은혜를 비풀어주셨나이다 아버지의 당장님의 깊은 연기를 뚫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들리는 시간이 있다는 달일지라도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맥게 하셨나이다 지금 아버지의 당장님 몸도 마음감도 모든 것도 생명자의 아버지의 두려움나니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이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아버지의 위로해서 흐르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대로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하며 하늘문으로 지가 축복의 문을 열어 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사람을 펼쳐 주물며 말미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온 모든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므로 열매가 됐다 고백할 수 있는 연폭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당장님 사이게 되고 당신 모든 삶에 대기도 하시 없으기나 하나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삶 아버지의 만일 살았습니다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성교를 살았습니다 클럽 살았습니다 모든 삶을 아버지의 다 이뤘습니다 자신도 드렸고 아버지의 가족 전체를 드렸으며 아버지의 모든 물질을 드렸고 모든 시간까지라도 다 드렸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께서 산업목점에 건넘 건넘 재창정 완성을 이루는 기한 시간을 가시옵소서 당기장님 아버지의 재창정 100%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창정 100%가 사람의 몸을 변화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그 놀라운 건넘 안에서 영혼들이 아버지 믿고 순정하면 달려가시는 영정 믿음 온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버지의 기쁘게 드렸는데 조금 더 부족되며 적복관을 다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기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을 넣어주고 적받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으로 마음껏 마음껏 영광 들기 원하며 아버지의 기쁘게 드리기 조금 더 부족되며 복자님의 공간에서 아버지님의 많은 영혼들이 편화되기를 원하며 치료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건넌 건넌 재청정 등의 체마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새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의 마음이 풍가하는 마음들이 이전에 찬 마음되기를 원하기도 원합니다 세상을 하는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들이 아버지의 날 질고 날 질어서 성기고 사랑하는 암단 마음이 되기도 하시옵소 기도 하시옵나이다 헌없는 은혜 사랑으로 푸시고 부으시고 은혜 축복하시어서 마음껏 깨어버려 성례 하시옵나이다 온전히 다 이뤄드리게 하슴받기 도하시고 축복 은혜 사랑으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삶이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다해 주옵소 기도 하시옵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옵나이다 평생 은혜와 사랑으로 다해 하시옵소 하시옵소 놀라운 정관을 100% 주옵소 기도 하며 사자 아버지 만나고 체험 되므라 말미암아 영광의 그날을 나가요 체림의 그날을 나가요 많은 영월들이 아버지 하나이며 경복자의 말씀을 통하여 편하되고 아름답게 되어지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어느 때 주무실 일진을 모르지만 아버님의 천지 아버님 모든 사방을 보며 아버님의 천지 주변이 일어났다고 새사랑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가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도 말하고 했나이다 아버지 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영광을 드려는 아버지 만민의 영월들을 대고 복대감 기념준비를 하게 하슴바라 기도하시고 이한 말씀에 전설이 나갈 때 많은 영월들이 아버지 군에 이르게 하슴바라 기도하 주옵소 기도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책자를 통하여 더 많은 영월들을 군받게 하슴바라 기도하 기도하 더 무쌍한 영월들이 천국을 나가 달려 가시 이냐 축복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 기도하 생명의 날을 밝혀 참된 군의 왕좌 안에 더 많은 영월들이 아버지 군받아 영월들은 그 사랑 안에서 특략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시길 원하 기도하 기도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상 은혜를 또 내리 내리 주옵소 기도하 기도하 놀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서 당면과 은혜와 능력을 하시고 오늘 사랑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현성결의 말씀과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시길 원하며 기어목자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더 많은 영월들이 군받으며 더 많은 영월들이 응답받으며 더 많은 영월들이 편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시길 원하 기도하 기도하 당의자님 마음이 어서 응답할 수 없으시길 원하 기도하 기도하 당의자님 아버지 공유가 백분위가 대개 하심 받으게 도와주시고 재창작의 권고로 나타내 보이는 놀란 권능의 역사를 마음껏 응답과 축복으로 은혜와 사랑을 다해 주옵시길 원하며 별같은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생명과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성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놀란 축복에 날마다 날마다 삶에 하게 하셨사오니 사랑한 당자미를 통하여 이어갔던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자미 고기를 채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나 기도를 넘나자 죽음을 넘나자는 아버지의 생활을 보내며 아버지의 모든 걸 들으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시사 산을 목자의 능력으로 부들으시고 산을 목자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축복을 다순바되게 도하시고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당자미 고기가 백프로가 되어서 응답의 열배로 축복의 열배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나 기도를 넘나이다 우리는 아버지님 아버지의 선념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당자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만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축복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며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린 나이다 당자미 제청정 백프로가 이루어져 참으로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명과 은하 사랑으로 암단 영광 영광 돌려낼 수 있는 그 어떤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두시고 변화 성명과 은하 사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 조금 더 부족하며 없는 축복의 날로 은혜의 날로 함께 추억 쓰기는 원하며 권해 아름다운 도리 안에 축복하다 영광 돌리기 추억 쓰기는 원하며 암단 열매로 온전 엘려드리기 조금 더 부족하며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우리 목자님 사랑합니다 맘문형 때들이 지난 목자님의 사랑을 하며 강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시는 축복 우리는 더 넘치고 넘치고 넘친 아이다 목자님을 통하여 새해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의 되었으니 감사의 영광 찬사를 드리며 더 소망과 사랑을 넘치는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이 일어나며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 펼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을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시는 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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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주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주 할 수 있다 하시는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는 주 십자가를 칠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기생만이 희생만이 희생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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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이라 하시는 뭐 놀려 섞는 뭐 놀려 listen 피치보 놀려버릴 아버지 사랑의 표현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역사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적에 내기지 마요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각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죠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의의 역사 희신 권능 희신 권능 희신 권능 희신 권능 희신 권능 아버지 권능 주의의 역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희신 권능 아버지의 명령의 역사 그 놀라운 권능으로 그 신이 지협의 아버지 그 신이 지협의 아버지 그 신이 지협의 아버지 아멘 지협의 신함에 기도합니다 지협 은하와 사랑을 감사드린 나이다 그 놀라운 권능이 마음껏 마음껏 나타내보인 바다 기도하 지협의 너나 기도하옵나이다 하수에 따진 너는 믿음만이 능력 자체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만이 믿음 자체가 된다고 말씀했나이다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아버지의 예상과 오직 아버지의 기도하옵나 아버지의 직무대 형님의 기도하옵나이다 권능으로 나타내보게 하수 사는 목적의 권능이 마음껏 나타내보게 하수 사랑하는 장점의 권능이 마음껏 나타내보게 하수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내보게 하수에 감사드린 나이다 직무대 형님 아버지이며 오직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목자님을 아버지의 손수건을 아버지의 목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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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소서 아버지의 목자님의 목자님의 목사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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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소서 오 할렐루엘 스마이 가르마이 켄데라만 홀리브 역사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응답과 내가 이마에 하소서 영광 영광 돌려드리며 하늘만 끝없는 한산을 펼쳐주시옵소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옵나이다 갱년통하여 우선 나보다 힘니어 놀라운 역사가 이마에 하소서 체로의 강사 이마에 하소서 불꽃된 성령의 충만을 이마에 하소서 되기도 하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엘 스마이 가르마이 켄데라만 할렐루엘 스마이 가르마이 켄데라만 할렐루엘 스마이 가르마이 켄데라만 불러볼 역사하십니다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치료만 하며 헌협된 끝없는 한산을 펼쳐주시옵소서 영광 들으며 영광 영광 나타내보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옵나이다 체로의 놀라운 역사가 이마에 하소기 너나 기도를 옵나이다 일천 나보다 23년을 드립니다 마지막 군사 지배입니다 아버지나 아버지나 전세계 영원들이 체로 바꾼 답받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어떠한 문제도 체로 바꾼 답받기는 원하이다 형제는 체로 바꾼 답받기는 원하이다 암에 속김받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눈도 잘 보이고 온몸이 건강케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허리 통증도 머리부터 발까지 한가량받기 하십니다 되기도 하 체육시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양 눈도 잘 보이며 암도 속김받으며 깨끗한 일 받으며 어떤 것이라 있도록 체로 바꾼 답받는 놀라운 것 내 역사가 선정을 통하여 탱임에 선정을 통한 만큼 만큼 역사가 되어지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불러 불러불역사에 조시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불러 불러불역사에 조시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께 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오 이스마일 가라봐야 겐다라만 오 이스마일 가라봐야 겐다라만 불러불역사에 조시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말씀에 권차가 되어서 겸 영원을 찔러 쪼개기 위해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응답권에 맞는 성명의 말씀을 다해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하늘만 끝없는 사람을 함께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영웅들이 두고 깬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어떤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아멘 함께 했으면 아버지를 품파되고 만족받는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오 이스마일 가라봐야 겐다라만 오 마니 가라봐야 겐다라만 이스마일 가라봐야 겐다라만 아버지 온전히 성령을 살아봐주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에 성령을 살아봐주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님여 찬양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시고 통일 조합을 임하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참는 것을 진료적이는 말씀과 기도가 되기도 하시고 체력의 강성 임하게 하시고 억체를 아버지님여 사랑하고 똥국사를 의지하며 전쟁하신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직의 취하로요 이 말씀에 묵성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옵니다 그로뿐 아버지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하다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버지가 요새가 함께 하셨나이다 당연히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님여 대인님과 함께 하신 나이다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은혜 전화로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전 세계인문들이 체력을 확답받으며 영광을 들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휘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할 수 없으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불취병이 체력을 받기에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안전벨을 설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고추 묻은 걸 더 거리가 곧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계속 치료받으며 협자증이 치료받으며 각가지 질병들을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대게 도와주었으니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실시간으로 아버지님의 기한 시간을 아버지님의 아닌데 실시간으로 안 나오는 곳에 전 세계의 영원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게 해야지 없으니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의 순평권에 아버지 영원들도 치료받고 응답받게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인도의 영원들을 치료받게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파키스탄 영원들도 치료받게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세계의 곳곳마다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케네이도 많은 영원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순평권에 치료받게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공고기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천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의 한 명 또한 아버지의 노시아이도 아버지의 우린 아버지의 우크라인도 곳곳마다 아버지의 순평을 부리 아버지의 3마리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맞는 것들을 치료받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마음껏 마음껏 영간돌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되며 현명한 세상에 흥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치료 성령의 불이익하며 축복의 임함은 치료받고 성령의 임하며 영원의 축복을 이뤄받는 은사첩받게 하다 기도하시고 2023년은 아버지의 응답과 충만함으로 영간돌게 하순받게 하순받게 하시고 편하여 성매에 이뤄서 더 뜨고 깜짝이 달려가며 영간돌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게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일본의 모든 축에도 빌로블리옥사 순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순받게 하시고 어두운 추석에서 구장 교사에게도 더 변화되어서 천국이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원하며 천사의 영원들이 변화되어서 영간돌며 암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버지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는 제 영광을 볼 것이다 아버지의 당제밀통과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태국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은사시의 별처가 이만큼 영광을 받으시게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준비된 모든 심정마다 하늘로 내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 축복과 내 사랑을 충만하여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유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의 수급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복 받을 것 기대하십니까? 영광을 돌릴 것 기대하십니까?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에 우리 랜선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주교에서 기도하시고 아돈 우리 교사 부장님 또 교사님들 이렇게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전 세계 만민의 가족들이 더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라에서 핍박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아하시고 잘 멋있게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전 세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일본 지교에서 함께 아버지 인선을 드려놨습니다 크게 놀라운 품으로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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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병든 영원도를 출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오지님 쪽이 축복받으며 부정맥이 호출을 받으며 코일레비 치료받으며 덩맥공학증이 치료받으며 박스넴빈이 치료받으며 천력 만성피료 아버지 그 롬병 아버지 난신당뇨 오른쪽 발등이 통증에 있습니다 유선 섬유 선종이 있습니다 잇몸치질 아버지 질환이 있습니다 치주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공항문입니다 치유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님 오장육복 한갈음을 깔을 추억 쓰기 원하 기도를 기회가 풍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사슴받으며 교회도 해동적으로 축복하시고 가정부공바를 이루게 하시며 영전을 맺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오늘 참는 자가 됐고 평강을 버리고 아버지 영의 생각으로 더욱을 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 강구하사 아버지 축복하여 나고야 베프 오사카야마 아버님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야마가타겠다 동경 탑타교 오사카 만민께 축복으로 열매가 주름절매가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돌리게 하셔서 전세계 최협력교회가 봉의 열매로 암단 열매가 맺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더욱 김세계 달리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합니다 전세계 최협력교회들 축복역사 주옵소서 끝없는 남단상으로 함께하시옵소서 영광만 돌려드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므로 암단 열매로 온절매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함께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오리신 다음에 이제 총회가 시작됩니다 시작되었어요 아버지 각 총회회에 함께하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엔 또 기한청회가 있습니다 기한청회 함께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게 일꾼들 수강보낸군들 상급됨을 다하시라고 또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주심도 예수 영광증에 불러주시옵소서 천사들을 세계방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던 성도들이 모으니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부를 참여하겠네 목 속의 장자전자 그대가 구원 속의 장자전자 그대가 영화로 구할 승리어드리 영화로 구할 승리어드리 주의의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주의의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주의의 얼굴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부를 참여하겠네 부를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고작해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하겠네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나팔풀 때 나의 이름 부를 참여하겠네 부를 참여하겠네 아버지 은하산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총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청가회고 기간 청가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의 능력을 씌어서 감사함으로 삶을 감당하며 더욱더 겸치하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온화 기도를 넘나다 기도하는 사람들 온전한 칠수를 지키는 사람들 아버지의 11절 생활을 하며 절을 피해 흘리는 사업하려는 사람들 희생과 순종과 온집에 충성하며 아버지 은하산과 독이 있는 사람들 의도십이 있고 겸치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뽑아 영광돌이게 하신다 되기도 하여 접수기 논의 기도를 넘나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일꾼들 촉박하여 주시옵소서 상급됨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하산 주의 이름으로 영광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모든 총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화 기도를 넘나다 평생 안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강경을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가 출연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화 기도를 넘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열매로 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도를 넘나다 그 놀라운 사랑은 청구로 열매의 출연물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하시고 상망가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도를 넘나다 하늘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세대의 이름으로 그도하옵소서 2023년도 마지막 작정차례를 다음 일요일까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해보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감동과 충만을 하시는지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자려고 그랬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시간 자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몸이 그냥 좀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불가치게 되는지 요즘에는 기도를 하면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서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충만을 기도하시고 저에게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기도를 통하여 올해는 정말 많이 많이 의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축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잘 하세요 충만을 빼먹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작정차례를 2023년 마지막 작정차례를 올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주시길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예같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길 하다 하다 기도하시고 응답이 열매로 축복이 열매로 주렁주를 맺혀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원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넘치게 넘치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 섭리가 온전한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벌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암단 열매가 맺혀져서 하느님의 사랑 은혜가 넘치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와 주시길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작전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들어보게 하십니다 하다 기도하시옵소서 영적 장소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천굴 침단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버된 날마다 날마다 성교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자의 운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기도 제목들을 암단 기록에 기도하시고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되기 위해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남은 시간 더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오락하여 치여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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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고 요하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합당한 나의 모든 모습으로 기뻐하신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민 영혼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간 저희들이 없나니 아버지 기도할 때 이제 불같은 기도가 되며 능력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자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달려가옵나니 아버지 축복하여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며 요리지에 있을 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문주문 지나 1절만 올리신 다음에 아버지 각종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것을 신주문에 지나갈 수 있을까요 생겨났던 시간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를 변해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전의 축복이 아름다운 새 삶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사명을 주모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종 예배가 문의하여 상당히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내 통함으로 사랑으로 내 통함으로 단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분 내 눈에 눈물이 이끌어 내 눈에 눈물이 이끌어 내 눈에 눈물이 이끌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레 아름다운 새 예루살레 아름다운 새 예루살레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그 찬란한 빛을 머물며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신의 성 아름다운 신의 성 아버지가 풀리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좋아해 주셔서 풀릴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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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느님 귀한 교회는 천굴내와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세수만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내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나를 아버지의 자복적인 시간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그 길을 때론 힘들어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요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한 아버지 너무나 당장의 말씀을 통하여 대행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너무나 최종인들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편하다고 변하되어서 암다운 천국길을 새삼길을 할 수 있는 체들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미래를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뢰가 쪽으로 예배하게 하신 바다 그도하시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 구성적인 책을 안에 가득 채우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암력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한 천념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같이 추하고 들어오며 이중적인 생각과 이중적인 말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때는 아버지 내가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혹독하게 온다 하신다는 여부의 말씀 같은 그런 입술을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변화되어서 암다운 영혼을 대기 위해서 그동안 끊고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자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기한독자의 말씀이 우리의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어 아름답게 일을 위해 하신 바 되기도 하 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주여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세배를 준비하여 전하옵나니 그 말씀에 우리에게 큰 힘 되고 능력되고 변화된 능력의 말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최종인들에게 장면을 다하여 그 말씀을 아버지님 어떻게 나를 깨우지고 그 따라서 전할 수 있고 자신을 깨우지고 변화되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다 새벽미의 기도회에 배가 있습니다 아버지님은 전 기도회에 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구역노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하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학생들도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다하시고 아동주의라이기도 아버지님의 콩과가 있습니다 아버지님 전을 한다는 날 지나 그 영혼들이 더 변화되어서 아버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기를 염라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힘으로 다하옵나이다 모든 사명을 내 쓰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최종으로 장로로 내 집하로 지역장주장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아버지님의 도쿄구장으로 모든 사명들의 염라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협과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님의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님 더 빨리 안 닿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기를 염라다 아버지님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며 이 사명을 통하여 내가 어찌하면 아버지의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님의 생명을 새로 전할 수 있는 지혜장님들 장로님들 늘 집바가 되기도 하 주 없으기는 원하기를 염라다 기관장으로 아버지의 한 영혼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기관을 이 자라서 아버지님의 아름다운 영혼들을 대며 충만한 영혼들을 됩니다 교육을 감당하는 교육장님들 죄와 명처를 주시 없으기는 원하기를 염라다 교육장님이 아버지의 그 사명이 작은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지요 물가성으로 거듭나서 막혀 나온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며 인도하며 기도를 알게 하며 아버지님의 청소와 아버지의 신랑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성을 걸치우며 그 소중한 구육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님의 마음을 열매를 맺히는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육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염라다 장사관 불량의 초장님들 대가하시고 아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과 하나 권당께 접수기 원하기를 염라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은혜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축복과 하나 사랑을 다하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히 산명감당하며 넉넉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충만함으로 산명감당하여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염라다 감사합니다 기도 내 모든 식구들도 생명당하여 산명감당합니다 능력 지시고 하나님의 산명을 내가 신발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신념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사명을 통하여 내가 편하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내가 충성되었습니다 하느님 모든 아부대며 이 단일자라를 아부대며 또 사명감당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염라다 아버지의 영혼도 지성대를 지키는 모든 일꾼들 능력 지시기 원하기를 염라다 감당할 수 있는 생과 생년을 하시고 충만한 거리를 베풀어 접수기 원하기를 염라다 함께해 접수기 원하기를 염라다 감사하며 우리 제 수요태의 이름으로 그도옵나이다 지성전을 위해서 그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성전에서 의미하는 모든 영혼들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도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도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돌님이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염라다 내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한정군을 지키고 나가게 합당한 아버지 일꾼들의 대게 하십니다 그도하시고 다른 목자를 생각하며 다른 댁님을 생각하며 아버님 우리 대대교의 아버님 대구장님들 교구전을 생각하며 영혼들을 잘 갈머리하는 아버님 모든 지성전의 일꾼들을 되며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더라도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대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만민의 영혼들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얼음당하지 않게 하시고 11절 감사가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다하시라고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복받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분하다고 말씀했나이다 11절가 되어주고 감사가 넘치며 자양 만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받으신 바 되기도 하시여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 충만하여서 영광만 들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승량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온 열매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기도를 넘나이다 불같은 성량의 역사로 하늘만을 놓치고 축복의 열매를 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사랑을 다하여 쉬어서 영광만 돌리게 하여 조금 더 부족되며 없는 망그라여 그같이 축복받아 암단 열매로 온절매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절을 위해 기도받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가를 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새해 수담을 주셨나이다 더욱 깊게 달려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성결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은 기도가 끊지지 않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기도가 되게도와 지옵소기 응원하기도 응원하기도 하시니 그러므로 뜨거지게 하시고 더 뜨거운 아버지 열정으로 풍대기도 하시고 풍열미라 맺혀서 아버님여 모든 기관이 구역에 풍대기도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또 교구가 풍대기도 하시고 성경이가 풍대며 아동학생도 풍대기도 하 주업식에 응원하기도 하시니 응원하기도 하시니 세상은 아버지의 날이 내가 할수록 아버지의 지치고 힘든 날짜라도 예수들을 말며 군받는 저희들은 빛되고 은혜에 대해서 세상의 빛되고 능력되어 하늘에 비춰주는 아름다운 영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기도 하시니 원하기도 하시니 마음민이 마음민다운 마음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나에게 합당한 마음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한 길을 바라며 우리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참으로 고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곱습니다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얼굴이 곱고 아버지는 어떤 것이 곱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향하는 아름다운 빛이 오늘에 비춰서 더 많은 영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과 봉대기를 원하기도 하시니 성경마다 봉대기를 원하기도 하시니 우리가 있는 것마다 그리스도 한 것들을 바라요 영광영광을 들으며 아름답게 누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개념을 드리며 작정했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30개의 백패를 갚아주옵소서 기념을 원하기도 하시며 저희 모두가 더욱 힘차게 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더 모래부터 발까지 강걸음을 가시여서 어떤 감기 껴 운영성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달려가며 더욱 힘차게 달려간 자유의 무대가 되며 아버지께 얻기 다음으로 우리가 경고한 것 이상의 축보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님의 주의 일부로 승리할 때마다 온수막인 일곱 기로 물리쳐주시고 천군천사 성렬 빌덤으로 주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사업들들을 지켜봐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봐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 대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천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전세계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객해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다나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 유행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절증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배기는 걷고 뛸 지어다 안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들리는 귀는 잘 들릴 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잉태의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청군천사와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도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래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체며 어떻게 하늘에 세련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날 우리에게 일로의 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그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